휴가철 가장 많이 검색할 가장 많이 필요할 여행 필수템 여행용 압축 파우치 그것도 세트로 준비해봤어요 1500만 초보 여행자가 선택한 여행용품 전문 쇼핑몰인 트래블기어 브랜드에서 직접 자체 제작한 상품이에요 더 담아 압축 파우치 세트 여행은 잠깐이지만 가져가야 할 짐은 왜 매번 꽉 차는지 지금부터는 이 세트 하나로 맘껏 다 가져가세요 지퍼 열고 상 하부 나누어 넣고 박고 별도 압축 도구 없이 지퍼 하나로 압축하세요 양쪽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짐을 나누어 보관할 수 있어요 속옷이나 일상복 리조트 룩 따로 챙기기 너무 좋아요 여행이나 짐이 유독 많게 되는 캠핑할 때 공간 절약하기 딱이죠 그리고 위와 옆구리 총 2개의 스트랩이 있어 들고 이동할 때도 좋고 캐리어 손잡이에 결합하여 기내용 가방으로도 쓸 수 있어요 또한 여행지에서 기념품 엄청 사갖고 들어올 때면 걱정되는 게 있죠 수어물 캐리어 무게 초과 하지만 여기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챙긴다면 무게 초과 되어도 간단하게 빼기만 하면 된다는 점 너무 편하죠 파우치 뒷면에 명함이나 이름표 또는 체크리스트를 넣어 보세요 투명 포켓으로 되어 있어 편리하게 짐 찾고 빠르게 내용물도 확인할 수 있어요 산뜻하고 세련된 컬러감은 물론 100% 국내 생산 제품으로 온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또한 오염도 문제 없어요 텐트에 사용하는 210D 옥스포드 원단으로 생활 방수까지 가능해요 정확한 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세요 구매하기 전 가지고 계신 캐리어별 파우치 조합까지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여행 갈 때 짐이 무거워도 마음은 무겁지 않게 트래블기어 더다마 압축 파우치 세트 하나로 편안한 여행 가세요